내일 오전이요? 그리여 혹시 우리 동네 아니죠? 왜? 너 그 동네만 안 할라고?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설마 이웃사촌을 치라 그러겄냐? 안심해라이 지난번에 갔던 아랫동네에요 예 저기 저 강파리하고 덕배는 일나갔으니까 늦을거고 너도 오늘 저녁에 푹 자고 내일 보자 예 아차 거기 저 애숙씨 있냐? 아니요 그한테 말이다 내가 만난거 사준다고 나 좀 보닥해라 꼭 전해라 안오면 말이야 내가 납치한다구리야 에이 이라 이 자식아 너도 얻게 되기는 걸렀다 이 새끼야 왜? 이웃사촌이라고 못 쳐? 이거는 인마 피도 눈물도 없는 게임이여 어? 지혜미도 치는 것이 이 바닥이다 안갔냐? 네 좀 갈려구요 가라 네 진구야 네 아까도 한말 나 안 들은거야 너한테 아무 소리도 못 들은거라고 시민병원 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거 난 모르는거야 그리고 한가지 더 나 너 안본다 다시는 여기 나타났지마 나 세상에서 제일 싫은 놈이 분수 모르는 놈이야 지가 감당도 못할 일 저지러놓고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는 놈들 동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내 말 서운해하지마 아닌건 아니야 아닌걸 기라고 그럴 순 없잖아 너 잘못하고 있는거야 그렇게요 자 일어나요 sch sch 5 wine